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반갑습니다 친절한 과외선생 연고맨입니다 이 강의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 나오는 모든 수학을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함수값은 별거 아니에요 fx는 3x라고 했는데 2 넣으면 값이 뭐라고 했죠? 2 곱하기 3은 6이잖아요 x에 3을 넣으면 3 3은 9 이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뭐냐 이렇게 2 이게 뭐냐 하면 변수에다가 2를 넣으시오 라는 뜻이에요 변수에다가 2를 넣으시오 이게 2에 대한 함수값 그러면 fx가 3x니까 1을 넣으면 뭐죠? 2 2 3은 6 이게 답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f에 5를 넣으시오 딱 그거에요 5에 대한 함수값이 무엇이냐 그럼 뭐죠? 3 5 15 그리고 f5는 뭐라고 쓸 수 있죠? y라고 쓸 수 있죠 y는 어떤 수를 넣으라는지 딱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함수값 f5라고 하면 아, 이 함수에 5를 넣어야 되는구나 f6 아, 이 함수에 6을 넣으라는 뜻이구나 이거의 답은 뭘까요? 3 6 18 이게 함수값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써져 있지만 이렇게 x는 a 이게 정확한 정의이지만 좀 보면 어렵잖아요 x는 변수인데 a는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냥 x a는 1, 2, 3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수를 x에 넣으라는 뜻이에요 좀 어렵게 써져 있지만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fx가 6x-1인데 –1, 0, 1일 때 x의 값에 대한 함수값 fx를 구하시오 이게 딱 그거에요 함수에서 –1일 때 값이 뭐냐 –1 함수에서 0일 때 값이 뭐냐 함수에서 1일 때 값이 뭐냐 그럼 여기에 –1 대입해요 그럼 뭐죠? –6, –1 다름은 –7 여기에 0을 대입해요 x에 0을 대입해요 이게 0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원래 x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0이 있으니까 x에 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0을 대입하면 6 곱하기 0이죠 6 곱하기 0은 0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다 0이에요 그래서 –1 1을 대입해요 6 곱하기 1 대입할 때는 곱하기 1을 대입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러면 O 이게 함수값입니다 여기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꼭 풀어보세요 기본이 아직 잡혀있지 않으신 분은 뒤에 답이 상세히 적혀 있으니까 기본 문제 다 풀어보세요 이거 다 풀어본다고 여기에 뭐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넣지 마시고 공책이 푸세요 공책이 푸신 다음에 아 이건 내가 틀렸어 이건 맞았어 그럼 냅두고 이건 틀렸어 그럼 나중에 또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 틀렸어 그러면 이 문제가 약한 거예요 학습하는데 약한 거는 여러 번 풀어서 반드시 반복 숙달 하세요 반복 숙달 자격증 공부에 있어서 반복 숙달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반복 숙달이 엄청 지겨운데 이렇게 하기 싫은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프로예요 야구 선수가 그 위치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배틀을 많이 휘둘렀겠어요 이런 지겨운 것들을 반복 숙달 하면 프로가 됩니다 이 자격증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프로가 되어야 되는데 반복 숙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호표로 해가지고 몇 번 틀렸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봐준다 꼭 반복 숙달 해주시길 바랍니다 살짝 심화 과정 하나 해볼게요 살짝 심화 과정 아까 전에 저희가 배운 개념 중에 함수는 심화 과정으로 이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x의 값 하나에 대하여 y값은 두 개 이상 정해지면 y는 x에 대한 함수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x값 하나에 y값 하나라는 거예요 x값 하나에 y는 하나 값만 있어야 된다 x 하나 y 하나 이게 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x값이 하나라면 y값도 한 개다 한번 볼게요 이런 함수가 있어요 만약에 x가 1이다 그럼 y값은 하나죠 x가 2이다 또로로로 딱 만나는 점은 y는 하나죠 이런 식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x가 1 그런데 x가 1인데 y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y값이 두 개 잖아요 이건 함수라고 안 합니다 함수라고 안 합니다 이런 함수가 있다고 봅시다 이런 함수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죠 이거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하나하나씩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었지만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면 이거는 함수입니다 x값 하나에 y값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 하나하나 대응되니까 이걸 함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를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y는 x분의 1 그래프예요 y는 x분의 1 만약에 x에 1 넣으면 y값은 뭐죠 1분의 1 1이죠 x가 2 넣으면 y값은 2분의 1이죠 x에다 2 넣으면 되니까요 x가 3일 때 y는 3분의 1이죠 그래서 x가 커짐에 따라서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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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커지고 있잖아요 y값은 작아지고 있죠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작아지고 2분의 1보다 3분의 1이 더 작으니까 작아지고 이것을 반비대라고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y는 x는 x 그래프예요 x가 1일 때 y값은 1 1, 가로축이 x, 세로축이 y값, 세로축이 y예요 x가 2일 때 y값은 2 이런 식으로 x가 커지면 y값은 1 x가 커지면 y값은 또 커지고 x가 커지면 y값도 커지고 이렇게 같이 커지는 것을 정비례 나중에 하지만 한 번 틀어놓으면 나중에도 쉬워요 그리고 이 문제들이 좀 정비례, 반비례 이걸 이용하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y는 만약에 3x 플러스 1 이런 게 있다고 하면 x가 분모에 있잖아요 그러면 반비례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 이런 식이 있다고 해 봅시다 이거는 x, y는 변수지만 c는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라고 해 봅시다 정해져 있는 값 상수 x하고 y는 변수 이런다고 할 때 x는 정비례라고 할 수 있어요 정비례는 분자에 있는 거에요 y는 x라고 했지만 사실 y는 1분의 x라고도 할 수 있죠 분자에 있으면 정비례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 그러면 c는 y에 대해서 반비례라고 할 수 있죠 c는 분모에 있으니까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 분자에 있으면 정비례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모르지만 e가 이거래요 근데 이 문제에서 보면 h가 비례하냐 h제곱이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알아내는 거에요 이거 딱 우리는 지금 배우지 않았지만 e가 이거래요 그리고 이걸 정리해 보니까 h는 어디 있죠 분모에 있어요 그러니까 h 분모에 있다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 이렇게 그리고 h제곱이 아니죠 h니까 이렇게 답은 2번 이런 기호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h분의 1 이러면 h에 대하여 반비례 이렇게 c분의 1 이거는 c에 대해서 반비례 이렇게 x 이렇게 하면 x에 대해서 비례 정비례라고 하는 거에요 정비례나 비례나 같은 말로 쓰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거는 10단원에 10단원 76페이지 76페이지 10단원에서 반비례 정비례를 다루는데 이 문제가 사실 함수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배워봤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려면 10단원에 76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전기쌍극자 전의와 전기에 대한 공식이 있어요 이거는 알아둬야 돼요 알아둬야 되는데 이게 거리에 따라 달라지느냐 주위 매질에 따라 달라지느냐 쌍극자 모멘트에 달라지느냐 거리에 대해서 어떠냐 이걸 물어보면 거리라는 것은 R로 표현이 돼요 거리 R 그래서 전이라는 공식에 보면 R이 어디 있어요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 반비례 그리고 R의 제곱이 있죠 그럼 R의 제곱에 반비례라는 뜻이에요 이 공식은 R의 제곱이 분모에 있으니까 R의 제곱에 대해서 반비례다 전개는 R의 세 제곱이 있잖아요 R의 세 제곱 R의 세 제곱이 분모에 있다 그럼 R의 세 제곱에 반비례라는 뜻이에요 를 세 제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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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세 제곱이